나의 향기가 네 몸의 베개 지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라 내 멀리서 찾던 행복 이제 말만 해 다 OK 멸한 존재 내 존재 이유 내가 뭐든 돌려줄게 오직 너를 위해 for you 이젠 보답해줄 때가 됐어 난 전해질지 모르는 노래에 마음을 담아 날 한 번 믿어주고 stay with me 변치 않겠다는 그 맘 끝까지 같이 가죠 진짜 잘 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저는 대휘와 우진의 캔들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? 네 다 들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덕분에 되게 차트에도 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 많은 분들이 또 뮤직백 그쵸? 카메라 돌리는 거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 갑자기 MC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캔들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캔들은 어떤 곡일지 기대가 너무 되시죠? 바로 지금 이 라이브 클립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고 고고 너무 잘 나와요 아 제이야 오늘 좀 잘생겼는데? 감사합니다 고고 고고